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튀디아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이적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쌍둥이 자매는 PAOK 입단 및 2021-2022 그리스리그 참가 자격 획득을 위해 여자 배구 세계 최고 무대 터키에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터키 스포츠 에이전시 CAA에는 오르한 킬리츠칸 변호사를 내세워 이재영 이다영 관련 유권 해석을 국제배구연맹에 요청하기 위한 법률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가 이재영 이다영에 대한 국제이적동 의서를 발급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이재영 이다영의 변호를 맡은 오르한 킬리츠칸 변호사는 2004년부터 변호사로서 배구 분쟁에 관여해 왔습니다. 그는 터키 배구협회가 2013년 5월 내린 징계에 대해 국제배구연맹과 터키 정부의 이의를 제기하고 터키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2016년 4월 터키 청소년체육부 중재안을 끌어내면서 국제적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오르한 변호사와 한국과의 인연은 이번이 두 번째 오르한은 다우디 오켈로가 2019년 터키와의 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 브이리그 남자부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에 입단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 이적을 성공시키고 싶은 건 그들의 바람이겠죠. 가능성 있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도의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쌍둥이의 이적을 무조건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 대한민국 배구협회는 국제이적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국내 선수는 해외 진출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10년 전 괴롭힘을 저지른 것도 2016년 2월부터 시행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불미스러운 행위라는 말은 너무 범위가 넓은 표현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든 이적하겠다 밀어붙이는 이상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쌍둥이 자매가 정말 아무 일 없듯 해외로 나가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배구협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배구협회가 쌍둥이 자매를 도왔든 엄마 김경희가 뒤에서 조종했든 해외로 이적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처사임은 분명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쌍둥이 자매 인성은 어디 가도 다시 나타나게 된다. 제발 한국 망신시키는 일 버리지 말고 영구 제명해라. 쌍둥이 엄마 김경희 반드시 배구계에서 제거해야 한다. 또 함께하는 부류들 전부 국민의 이름으로 배구계에서 손절해야 한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배구협회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요? 보내줄 테니 제발 한국 국적 포기해라. 그리스에선 도대체 이런 논란 덩어리들을 왜 데려가려고 하는 거냐? 데려다 뭘 시키려고? 경기 감각 잊어버릴까 봐 해외로 가서 운동하겠다잖아. 웃기시네. 변호사 대동했다 이거지 이적한다 이거지 그럼 너넨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마라 쪽팔리다. 아무리 이해해주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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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 그리스 가서 꼭 너네 같은 애들한테 똑같이 당해라. 이렇듯 비난이고 뭐고 자기 살길만 찾으면 된다는 쌍둥이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이 쌍둥이의 이적을 막는 것이 무색해질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쌍둥이 자매를 데려가려는 그리스 구단 이쯤 되면 이렇게까지 해서 데려가려는 속내가 무척이나 궁금해지는데요. 왜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서 그리스 배구 인기 한번 끌어보고 싶으신 겁니까? 그걸 노린 거라면 일찌감치 꿈에서 깨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여자 배구의 인기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 대한민국에는 팀워크 하나는 세계 최고로 이끌 줄 아는 김연경이 자리하고 있고 김연경의 북도돔을 받아 더욱 실력이 출중해지고 있는 선수들이 김연경의 뒤를 이어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재영과 이다영이 그토록 뛰길 원하는 그리스 여자 배구는 유럽 리그 랭킹 37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 괴롭힘에 따른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 중이라는 도의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듯 보이지만 세계 랭킹 14위 한국 국가대표 출신이 뛰기에는 너무 수준 낮은 무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더욱이 PAOK는 유럽 37위 리그에서조차 독보적인 팀이 아닙니다. 2021년 그리스 배구협회 컵대회 재패가 창단 이후 첫 성인 대회 우승일 정도죠. 이다영은 대한민국 배구협회로부터 자격이 박탈되기 전까지 국가대표팀 주전 세터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학대인 가해자가 개인의 경기 감각 유지만을 위해 유럽에서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무대에서라도 뛰겠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쌍둥이는 고작 연봉 6천만 원에 팔려가듯 계약을 했습니다. 연봉 4억 원과 옵션 2억 원 등 6억 원을 받았던 이재영 연봉 3억 원과 옵션 1억 원 등 4억 원을 받았던 이다영 세계적인 스타 김연경도 해외에서 뛰다 국내로 복귀해 화제를 모았죠. 당시 억소리나던 몸값 보유자 김연경 은 3억 5천만 원의 흥국생명과 계약하고 주목받고 있던 때 이다영은 뭐 어린 시절부터 공주대접 받아가며 기고만장했던 공주님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은 쌍둥이에게 난데없이 나타나 인기스러워가 실력도 못 넘봐 기자며 방송도 모두가 다 김연경 을 추대하며 관심을 가졌죠.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이다영은 김연경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더욱 겸손해야 하는데 이다영은 갑자기 나타나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김연경을 향해 저격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마치 피해자라도 된 듯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관심을 끌었고 심지어 자신을 해야 하는 극한 선택까지 했습니다. 이다영의 극한 소식이 전해진 건 2021년 2월 7일 현역 유명 여자 프로 배구 선수가 구단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핵심 김연경과의 불화설이 확산되고 팬들의 비판과 악플이 쇄도하면서 이다영은 이다영대로 김연경은 김연경대로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어쩌면 쉬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다영은 극한 선택을 하기 하루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꽃다발 사진과 함께 정말 끝까지 이 악물고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쌍둥이 언니 이재영은 행복하자 라는 답글을 달아 관심을 모았죠. 그리고는 다음날 극한 선택을 시도 인스타로 관심 받길 누구보다 즐겼던 이다영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 그랬을까요? 어쨌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그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히 선배 김연경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였다니 엄마 뺑 믿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던 거죠. 남에게 준 상처는 분명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자신의 잣대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마세요. 사과는 받을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들을 용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와 사과한들 쉽사리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쌍둥이의 그리스 이적이 배구협회의 무책임한 말로 희망적으로 바뀐 마당에 해외로 이적해 다시 새 출발하겠다는 행보는 도무지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가 조국 버리고 협회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그리스로 가서 아무 일 없듯 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배구협회는 그 후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 시크릿저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